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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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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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그리꼬 한국 남자 겸식꾼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다 오늘은 겸식꾼이 친한 형과 집에 놀러 왔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지만 행복해하는 겸식꾼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 긴 캣뿔 귀 있잖아 죽겄네 아오 거베 그래서 그때 겸식이가 옥수수를 먹는 거예요 에그머니나 옥수수요? 에이 그만해요 이젠 겸식꾼의 친한 사람들까지 나에게 한민족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 이제 계속 가야겠다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할게요 자기가 여기 은신무술기만 버려주세요 네 새벽 4시에 설거지를 하게 되다니 프러포즈 할 땐 평생 손에 물 안 묻힌다고 약속하더니 또 그라였네 다음 세엔 꼭 제베또 할아버지로 태어나서 김견식 피노키오는 겨울에 텔감으로 사용해야지 자기 다 치웠어요? 에? 행복해하는 두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근족한 스킨십 뭐야 뭐야? 설마 둘이 야리꾸리한 사이는 아니겠지? 자기라고 불러줘잉 자기 하하하하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자기? 젠슈추 그리꼬노고규 루어크노카타 키리는 당당하진 당당하진 키리는 당당하진 그리꼬 앞에선 제아무리 힘좋은 남자 그리 덤벼도 입화진물에 돋붓기 예쁜 활짝 웃고있는 너희들의 얼굴도 꼭 테이플 사기당 젠미니처럼 눈물 범벅이 될 것이다 이런 샤안 도메시키다 왜 그래 그리꼬? 아 나 일로 도이 자기? 뭐가 왜? 내 앞에서 바람 뼀잖아요 그리꼬가 뭔가 오해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인형이야 그리꼬가 인형 좋아하니깐 내가 선물로 인형을 사왔어요 수고이 기사시한 교식구는 인형을 좋아하는 나를 위해 전세계 한전판이 잠자는 건주 판순이 인형을 내 선물로 사가지고 온거야 아우 나랑 끈 오늘도 견식꾼의 친절함에 우리의 사랑은 손두복숭아처럼 뜨거워졌고 판순이에 푹 빠진 견식꾼은 판순이 인형 2만개를 더 구매해 우리집에 공간이 하나도 없어졌다 전신나간 너 오늘 방금이와 잠자는 건주 판순이 실시간 컨섹스니 보조 멜레 삶음 왕냐 시라스니 の提供で お送りしました